2021년 6월 11일 이렌시스 매수 서한 매도 포인트 엔지니어링 매수 넥스트아이 매수 넥스트아이 매도 삼보산업 매수 삼보산업 매도 덕성 매수 일진전기 매수 포인트 엔지니어링 매도 선데이 토즈 매수 자연과 안경 매도 KCTC 매수 동방 매수 KCTC 매도 동방 매도 패션 플랫폼 매수 신풍제약 매수 신풍제약 매도 신풍제약 매도 미래 아이엔지 미래 아이엔지 매도 수고하셨습니다.